이번에는 우리 스텔스 기능이 넘치는 아 얘로 얘기했습니다. 스텔스가 맘빵이구요 한번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야야야야 바꿔야죠 이거 Accept 오케이 레디 음 좋아요 자 이번엔 스텔스로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저희 누나다 이 부분 어 누나 죽으면 안되겠네 내가 내가 죽으면 안되겠네 이거 여러분 이번에도 제이슨 안되면 그냥 포레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이슨 안되면 포레스 넘어갈게요 그냥 아 정말 제이슨 참 안된다 어 진짜 제이슨 안되면 넘어가고 제이슨 되면 한번 더 한다 진짜 제이슨 한번더 해주네 너무한다 그래도 제가 7판 했으니까 7번 중에 한번 해도 되자 음? 이 사람들 말이야 자 시작하자 어? 아 얘 이 사람 튕길거 같은데 누차 어 누차 튕길거 같은데 왠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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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길거 같은데 말입니다 어허 튕길거 같은데 어 안 튕겼어 자 갑시다 고고고고고고고고 어 핑이 좀 심하네요 제발 제이슨 좀 하자 아 되기가 진짜 힘들구나 난 정해져있는건줄 알았어 저거 똑백이 나 아닌거 같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스킨 보면 딱 알아 스킨이 내꺼 아니야 자 스텔스 기능있는 여자애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는요 스텔스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뛰어다녀도 웬만하면 그 안보여요 저 제이슨한테 하이 어 뭐야 쟤 나갔어 아 야 시작하다가 나가면 어떻게 하냐 아 아 슛돌이 아 슛돌이 아 슛돌이 내 꿈은 나의 친구 아 공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미안합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오해하면 안돼요 저스트 게임 아 뭐 시작하자마자 나가냐 자 잠가주고 문을 잠궈놓고 창문을 열어놓읍시다 환기를 시켜야지 아싸 지도 나왔다 자 지도를 봅시다 아 여기가 여기고 보트가 연체에 있고 위쪽에 3명 있고 노스 노스 서쪽에 1명 있고 자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하야지 아 북쪽으로 어 아싸 트랩이다 자 요런건요 설치를 해놔야지 좋아요 제이슨이 제쪽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런 부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아주 좋다는거 으쌰 한명이 시작하자마자 나갔었는데 아 이거 좀 안좋은데 누나를 모독하고 있어 아 누나를 모독하려는건 아니었는데 자 이따 마체 대장비 키고 자 저거 저거 라디오 키면 안돼요 음 저거 얼그룩 끌어봐서 좋을게 없어요 북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런 좋은점이 생존하는 위치가 보인다 그래도 설마 이쪽에 제이슨이 있는거 아니겠지 창가 창그라고 제이슨 이동하고 있죠 헤헷 헤헷 좋은템 차키 어 아싸 불꽃 나왔구요 어 뭐지 이거 어 아싸 라디오 자 라디오를 하면요 한 번 죽어도 다시 사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보냈어요 아니 이럴거면 그냥 저거 저 뭐냐 제 경찰한테 전화하지 왜 이런데도 전화를 자 어 스텔이스 기능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정말 제이슨이 안오네요 헤이맨 아오 망했다 내 쪽이야? 자 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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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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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내 쪽? 내 쪽? 내 쪽 아니다 다행히 제 쪽 아니에요 나이소 자 북쪽 어 저기있네 제이슨 저기있네 제이슨 저기서 한 놈 잡고있네요 야 일로 오지마라 일로 오지마라 친구야 일로 오지마 아 쟤 왜 또 이쪽으로 오냐 쟤 왜 아 죽을까면 혼자 죽지 왜 이쪽으로 오냐 어 어? 가 좀 가 가 딴 데로 좀 가라 딴 데로 자 아 딴 데로 좀 가라 이쪽에 뭐가 있는데 이쪽에? 어? 여기 헛간이 있다 헛간 설마 냈죠? 설마? 아 오지마라 제발 이쪽 오지마라 부탁해요 오지마세요 부탁해요 여기 뭐가 있나 아이템이 있나 여기는? 어? 아싸 틀어놨다 자 트랩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헤헷 설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해놓고 이쪽에 차가 있는데 아 차 부품이 지금 있는게 없었는데 문제는 헛간을 뒤져서 각목 필요없고요 각목 약해 각목 필요없어 어? 아싸 트래비아 더 나왔네 자 하나 더 설치해줍시다 두번 밟으라고 어? 내 쪽 이거 설마? 마설? 마 설마? 설마? 내 쪽 아니지? 깜짝이야 놀랐잖아 친구야 브라이팬 필요없어요 칼이 제일 좋아요 어? 하아 총이 나왔구먼 끝났네 끝났어 자 일단 총 먹었는데 헤이 헤이 유가드 애니띵? 유가드 애니띵? 유가드 애니띵? 팔로우 미 팔로우 미 아 일로 올거 같은데 느낌이 아 필리 이쪽으로 올거 같은 느낌인데 이거 이쪽으로 올필이야 이쪽으로 올필이야 이쪽으로 올필이야 뭔가 느낌이 아 자 일단 차 상태 좀 확인합시다 차 뭐 된게 없구먼 차 뭐 된게 없어 된게 야 문장 가라 문장 가라 자 라디오 아 여기 느낌이 싸한데 이거 세한데 이거 좀 아 제일 세 일로 온다 제일 세 일로 온다 어 아니다 나 딴 데 갔다 나 딴 데 갔다 딴 데 갔다 딴 데 갔다 다 딴 데 갔다 좋았어 다른 데 갔어 다른 데 갔어 자 제이슨 다른 쪽 쫓고 있구요 허어 이것은 아 저거 저 부품 저거 저거 치료해야 되는구나 저거 저거 치료해야 경찰을 부를 수 있어요 난 저 부품을 먹은 적이 없어 건데 야 오지 좀 말아 좀 헷 헷 망했다 헷 헷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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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헷 헷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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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저희도 쫓고 있구요 아 일로 오지마 좀 아 저 쓸모없는 놈 자 저 쓸모없는 놈 죽이도록 합시다 잘가 어 어 뛰어내렸어 뛰어내렸어 잘가 자 저는 스텔스 기능이라서 에 저는 스텔스라서 걱정마세요 어 죽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음 쫄지마 쫄지마 아 얜 또 여기 죽어있어 얜 또 아 아 아 아 아 아 헷 헷 헷 자 숨어 있읍시다 어 자 숨으면 못 찾는 것 같아 제발 가라 아 여기 한놈 더 있어 여기 한명 더 있어 여기 자 아직 아무도 뭐 한게 없네요 지금 야 니네 뭐 한게 없어 어 니네 뭐 한게 어딨니 한거 없니 너네 어 이 친구도 한게 없네 어 어 설마 너 어 아 아 아 진짜 이거 아니다 아 진짜 아 아 아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알아 숨은 거를 아 아 진짜 카스라프다 얘 탈출하느라 보자 한번 설마 탈출? 설마? 마설? 아니야 보트 저거 없어 프로펠러도 없어 설마 탈출? 자 둘 남았죠 이렇게 둘 남았죠? 야 얘들 죽을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얘들 끝났어 끝날 것 같아 음 죽었어 죽었어 끝났어 얘들 어 아 이게 생존자들이 너무 힘든데 게임이 자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에이 얘들 죽는 것만 보고 갑시다 빨리 죽어라 아니 왜 생존자 눈에 얘들이 안 보일 수가 없거든 아니 어쩜 둘 다 스트레스가 좋아서 보일 수 있겠다 왔네 왔네 왔어 왔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자 왔구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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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먼저 도망쳤죠 자기 사귀했다고 먼저 도망치는거 보소 아 효과음 시끄럽네 이거 자 제이스 이쪽인가요? 어? 둘도 아니네? 이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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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온다 얘한테 온다 얘한테 온다 자 얘한테 오고 있구요 아 얘한테 오갔네 얘 왔어 왔어 자 얘가 무기도 없고 뭐 큰 났네 큰 났어 어? 자 여자야며 어 버리고 왔네요 남자 이 나쁜놈 친구 구하러 왔다가 친구 버리고 혼자 튀네요 야 여기 숨어있으면 안보이냐? 아 숨어있으면 안보이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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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두근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야 빨리 죽어라요 헷 어 있어 자 죽음을 받아들인자 생각해 어? 티나요? 티나요? 아이고 잡혔어요 끝났어요 어? 야오 발버둥이 먹히네? 아 맥가이버 칼 했었구나 자 도망쳐야죠 이제 그러면 혼자 살겠다고 이 놈이 진짜 나쁜놈 저거 진짜 어? 이 놈이 이 나쁜놈이고 혼자 살겠다고 하죠 그냥 어? 어디가니 니네 니네 어디가니? 뭐 된것도 없는데 계속 쫓아오죠 잘가요 연 자 어? 승관이도 실패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잡혔다 잡혔어 이번에는 못살겠다 못살겄어 빠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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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탄 4탄 연속 빠세잇 어? 이야 마무리까지 멋있게 간지쳐 자 얘 죽는거 한번 보자 여러분 이.. 남들 다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이놈이 죽는걸 봅시다 아 친구 구하러와가지고 플리즈노 이러고있어 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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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이슨도 총 무서워서 안오죠 어 점핑인 어? 자 과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날물수도 없겠지만 죽는거 보고갑시다 자 문 잠가야지 문 잠가야지 그쪽 문은 잠그니 친구야 뒤에 문 안 잠그니? 멍청한 놈 저거 뭐하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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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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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을 그쪽은 왜 잠가? 다시 들어오죠 반복하니? 자 뭐하는걸까? 어 문자 어우 집안에서 쫓기는 쫓기고 쫓는 혈투 나 나 나 나 나 어 쫄래 쫄래 어우 무서워 무서워 어우 내가 보다 제이슨이 지금 일부러 저렇게 하고 있는거 같아 마지막 먹잇감이니까 어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거 같아 자 순간이동합니다 순간이동 어우 야 피했구요 오! 야 맞췄어 하지만 총은 한발 자 이제부터는 큰일이죠 이제부터는 큰일 납니다 총은 한번 총알은 한발이었구요 이게 생존자 보일 수 있.. 보.. 보이니까 아 둘 죽었네 여기서 강목 들었어 강목 자 강목 들었구요 어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거기 내가 내가 트랩 설치해놨다 거기 두개 내가 거기 트랩 두개 설치해놨어 들어가 그렇지 내가 거기 두개 들어 두개 설치해놨어 빨리 들어가 인마 어? 싸울라 그래 싸울라 맞다 이때 하자 맞다 이자 맞다 이 맞다 야 거기 트랩 있다 트랩 있다 야 트랩 있다 트랩 그렇지 피해 그렇지 피해 그렇지 잘 피했어 둘 다 잘 피했네 빠세이 빠세이 오호 빠사이 아 이거 한대 맞았구 연 어 맞다 이 맞다 이 맞다 이 야 일부러 안잡죠 아 안 밟았어 둘 다 안 밟았어 어? 둘 다 안 밟았어 둘 다 자 어 그래도 또 이렇게 온 주인공이라고 또 이제 오호 자 또 오 잘 살아나 잘 살아나오면 돼 아 제이슨이 일부러 놔주는거야 지금 보니까 이거 어? 자 이게 숨은거야 이게? 에게? 에게? 자 이거 제이슨은 다 보입니다 어차피 에게? 에헤? 어 살았나? 오 살았어 오 살았구요 자 이렇게 도망만가서는 안되죠 그렇게 해봤자 옆에 문들여있고 오 큰일났다 자 잘 살아남고 있긴 한데 가망성이 없어요 4분 동안 4분 20초 동안 버티면 살 수 있긴해 4분 20초 동안 버틸 수 있겠나 자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뛰어가는구만 막 뛰어나가냐 어? 그냥 막 도망가는구만 자 헤이? 어 제이슨 일부러 봐주죠 지금 음 봐주는거야 100% 봐주는거야 이거 어? 아 100% 지금 봐주는거야 지금 일부러 봐주는거야 지금 이거 어 자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쯧 제이슨 다시 오고있죠 어 그렇지 거기가 내 시체 있어 내 시체에서 총먹을 수 있으마 어? 경찰 부르나요? 어? 경찰 부르나? 어 오? 자 경찰 볼까요? 어 근데 경찰 오는시간이 게임 끝나는 시간이보다 더 늦어 그러니까 3분 20초 동안 버티면 됩니다 지금 아 이거 아니 저거봐 봐주는거야 저거 저거 봐주는거야 이거 봐봐 kill 봐주는거야 이거 지금 어 끝났어 자 제가 봐주는겁니다 지금 자 순간에도 또 아이고 잡혔네요 네 재미없었어요 이제 그냥 끝내주시네 어 아 정권지르기 핫 얼굴 어 뭐있나 자 이거 끝 끝